아 맞아, 나 수건 빨래야 돼 아우 깜빡스 일단 수건 저기 건조기에 넣어야 되거든요?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휴 여기 집안일 함께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딱 무대 들어가기 전에 이윤기 한 번 하려다가 아 참았다 진짜 너 나 왜 안 벗냐고? 무슨 질문이야 그건 왜 그래 아 근데 진짜 함성이 너무 컸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거야 내가 방심한 건 아닌데 아 머리가 하얘지잖아 딱 보니까 아 진짜 윤기 형 뭐하나? 나 콘서트 잘 마무리했나? 나 스포티파이에서 이거 받은 거 있다? 윤기 형 미안해 미안해 윤기 형 근데 윤기 형 한 마디 좀 써주지 전곡만言어놨냐 전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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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절어가지고 아 짜증나 아 윤기훈 콘센트 흠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아... 그게... 아... 전정국 새끼... 뭐하는 거야, 이씨 아니면 뭐... 윤기 형한테 전화 좀 해봐요 전화해서 정국이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냐고 어, 굉장히 자책하고 있다고... 어? 좀 해봐 어, 우리 친구잖아 안 그래? 안 그래? 오, 윤기 형 왔다 윤기 형, 미안해 내가 절어버렸어 미안하다 그냥 내일 기회를 좀 주지 않겠니? 내일 내가 다시... 아, 진짜..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하지 말라고 미안해, 미안하지 말라고 미안하지 말라고